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단체 컷 촬영이 있습니다. 멤버들이랑 준비를 마치고 이제 찍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랜만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얘기는 뭐 하는 거야? 오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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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요. 좋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좋아요. 여러분. 추울 때. 따뜻하다고 생각해. 여기 입으십시오. 그래도 추우면 따뜻하게 입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금. 오 좋아요. 오 너무 좋아요. 오 좋습니다. 오 좋습니다. 안녕. 오 좋아합니다. 알겠습니다. 하나님께 amounts to air in the air. 차지ipon feel in the air. 네. Celsius can be a party. 방금질 번역기 안에 먹고 싶었죠? 약간 이 멋이게 저녁에 대한 얘기 너가 저녁에 대한 진질하게 운동이시 vå ٧ 이거 이거다 이거 영조 몸 많은 올려줄까 후우 내가 봤을 때 인기죠? 그렇지 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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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나 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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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런 진취적인..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오 좋아요 렌즈논노와 그리고 엘리 재팬 촬영을 나왔는데요 지금은 렌즈노브를 열심히 찍고 있고 2차연이 끝나는 저 차례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되게 오랜만에 야외에서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기 일본 팬분들에게 팬분들에게 보여드릴 사진을 찾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새로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네요 화이트 화이트 아 아 분명없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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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씻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지키는 미안해요. 아니 자연스러운 게 여러분입니다. 미안해요. 이거는 점심에 먹은 자세약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알아요?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 한 명 있어요. 컵먹어요. 롱 롱 롱 롱 롱 롱 롱 테스트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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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찬이입니다. 아 그래요? 네, 지금 그걸로 내려갈까요? 수고하셨습니다. 아 네, 저희가 오늘 nct127의 맨지로도 패션지 화보총장에 와있는데요. 저희가 아무래도 이 표지이다 보니까 오늘 좀 촬영에 임하는 이 마음가짐이 확실히 에너지가 높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.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나라의 모자 아 너 너 너, 너 너, 너 너 너? 오, 진짜 괜찮은데?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저 선글라스 낀 거 낯설죠?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답니다. 마크님 올라갈 수 있게. 아, 파이팅. 야, 잘 쓰러워. 봤어요? 연기 봤어요? 아, 많이 들었어요, 많이 들었어요. 아까 많이 컸네. 아까랑 똑같은 자리는 거예요. 아, 이걸로 진짜 했는데요? 잘 봐야 돼? 아니요. 앉아요. 마크가 돈 낼 거예요. 차를 너무 많이 움직이면 꼬리 퓨어가 좀 아프니까요. 가만히 있어, 왜 마크? 마크야, 너무 오죽같아. 아니요. 넌 왜 맨날 잊었으냐? 아, 근데 그치? 작가님, 우리 이따가 콧물 좀 잘 포즈업해 주시고. 어, 좋아요. 형이 좀 더 좋아요. 아, 좋아! 네, 좋아요. 좀 더 좋아요. 얼마나 좋아요? 많이 좋아요? 어, 좋아요. 네. 조금씩. 오케이, 트레이크 스톱. 나겠다. 좋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, 트레이크 스톱. 오케이. 오케이. 아! 아!